부동산 탐방 여섯번째, 오늘은 시드니에 있는 에핑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드니에 있는 에핑, 여기는 바로 포레스트 공원이고요. 아침에 인스펙션도 있고 해서 한번 나왔어요. 봉원이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네요. 저기 멀리 꽃도 많이 피어있고요. 오늘 본 에핑에 있는 아파트가 너무 퀄러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에핑 아파트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해피 마더스데이예요. 너무 많아요. comfy 발톱이 어떻게 되는지 괜찮아요. 지상에 대한 대부분이 İyi입니다. 지상에 잠시 후 2분 정도의였죠. 이렇게zess에 모의고 16초나리에이스의 유녁암을 Lis kids. 체류가 또한 잔 vice-arr tive이기 있는 게 Naj가 터질이기 때문에 hybrid WorkSide이 되었나요. 정말 정말 최고의 상태의 대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운동관계에 대한 내부를 좀 더 터질 수 있습니다. 운동관계에 대해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운동관계에 대한 문제의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또 다른 시간을 위해 살펴보세요. 운동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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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